안녕하세요. 앰스턴 정승윤입니다. 이번에 신형 NAC-2000M 이죠. PoE 앰프 뒷면에 이렇게 되구요. 이번에는 새로 오디오 잭을 바로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해놨고 포트도 해놨고 이랬습니다. 여전히 PoE 전원 들어와서 PoE가 또 카메라 쪽으로 나갑니다. 이렇게 설계되어 있구요. 앞쪽에 LED 램프도 넣어서 이제 전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거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. 아이고 빠졌네. 잠깐 제가 다시 좀 켜구요. 바로.. 바로 아직 안되죠? 바로 돼요. 자 요거.. 제가 음악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.. 여기.. 너무 크네요. 볼을 줄이면 되구요. 음.. 예.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온질도.. 자.. 스피커 이렇게 두 가닥이 와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.. 이 포트를 이제 테스트할 수도 있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. 뒤에 바로 이렇게 뽑아서 자.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